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창한 부재사님과 김대진 교육감열비로받아 강계공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맛과 멋이 넘치는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975번 국도 23호선 강진마량도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의 반영 촉구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3호선 강진마량구간 18.5km를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해야 합니다. 강진마량 2차선 도로는 강진과 안도를 비롯한 서남해안 지역의 교통관광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4차선 확포장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9년 4차선 도로로 확포장을 위한 기본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주민들의 수건사업이 해결되나 싶었는데 2010년 타당성을 재소수한 결과 교통량이 적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차선 선영계량공사로 변경되어 2020년 12월에 중공되어 버렸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선영만 계량한 이 도로는 현재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강진군 등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4차로 개설을 위해서는 최소 1일 교통량이 7500대 이상 돼야 하는데 교통량 정보 제공 시스템에 따르면 이 도로는 1일 교통량이 2023년에 9377대였습니다. 강진 마량 고금 고금 신지 연도교 개통 강진항 개발 남해양고속도로 대형차량 증가 인접한 장관상 대덕 혜진에서 이용하는 차량까지 늘면서 지금은 교통량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2026년 강주 강진 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하고 도서지역의 응급환자와 신속한 이송, 지역관광의 녹축산업 등의 발전을 위해 안도까지 이어진 국도입 3호선 강진 마량 도로는 조속히 4차선 도로로 확포장돼야 합니다. 강진은 다산초당, 백량사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청자축제와 갈대축제, 한백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어 4계절 관광지로 풍부한 여건지로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타당성을 재소사한 2010년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진만 생태공원, 가우돈 민화박물관 등 새로운 많은 관광자원이 생겨났습니다. 앞으로도 강진과 마량을 잇는 국도입 3호선 중간에 분홍나루 스마트 복합쉼트를 조성하고 마량항을 남해안 최고의 해양관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면 관광경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차량 토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교통체증의 피해는 관광경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전라남도 의회는 국도입 3호선 강진마량도로를 4차선 학파장공사를 제6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객장해주셔서 감사합니다.